폭탄이나 무기를 찾는 경찰견 K9이 여행 가방을 냄새 맡으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받고 있는 LA국제공항에는 현재 448명을 경찰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 규모는 9.11 테러가 일어난 지난 2001년 당시보다 139명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 배치된 경찰관들은 테러 방지를 위한 특수 교육 과정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LA국제공항은 보안을 위해 매년 1억 2천만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4천 8백만 달러를 사용한 것과 비교해 7천 8백만 달러 더 투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LA국제공항에 현재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수천 대에 달하고 있으며 모두 3천 6백만 달러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공항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LA중앙감시센터에는 수백 개의 모니터가 설치돼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LAX에는 약 3천여 명의 연방교통안정청 직원, 즉 TSA 직원이 배치돼 있어 여행객들을 가방은 물론 모든 화물의 폭탄과 같은 테러 위험 물질 유무 검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TSA 직원 숫자를 지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50% 증가했고 지속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LA 국제공항이 대대적으로 테러 방지를 위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명입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명입니다.